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놀인원의 김지혜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 7천 명이고 총 5조 7천억 원 정도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일부 납부 대상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종부세액을 확인했지만 우편 고지는 24일부터 25일에 고지서를 받아보고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놀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전화 상담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놀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 대비원은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신 소장님이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가격 변동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얘기할 때는 과거 정부 시절에는 과연 얼마 정도였었는가를 비교를 합니다. 또 그때 당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땠는가. 과연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정책들이 그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있었던 정책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못했던 어떤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실제 5년 정도 음기 거의 채워가지만 떠오르는 것은 집값 상승이라든가 전세값 상승, 매물 잠김, 증여 상속, 최대치 이런 형태 또 종부세까지 이런 형태의 얘기가 떠오르긴 하는데 안정화됐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어떤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가격 변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노태우 대통령 때가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때죠. 이제 88년부터 93년도까지 공급을 확대하고 신도시 건설해서 3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 등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택 200만 호가 만들어졌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분양권 전매금지라든가 토지 공개념, 산법, 양도세 강화, 임대차 보호법 등을 개정을 했던 시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실제로 전국적으로 43.4%가 올랐고요. 그중에서 아파트가 70% 그리고 서울 지역이 42.3%가 주택가격이 올랐는 그중에서도 70% 정도는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규제책이 들어가고 공급과 같이 어울려서 진행됐긴 했었으나 실제적으로 집값을 조금 잡기는 좀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보이시고요. 그 다음이 김용삼 정부 때였는데요. 98년도까지죠. 주택가격 안정 또는 IMF 외환위기 이때가 시작됐던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정화 정책을 많이 유지를 했죠. 지금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자라는 어떤 그런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금융부동산 실명제라든가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 거기에 양도세율 감면 이런 형태로 해서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애를 썼던 시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 위기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0%였고요. 그럼에도 이제 아파트 값은 3.2%가 올랐다 보이시고요. 서울 지역은 마이너스 2.9% 정도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가 올랐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가 아이엠프가 계속 어떤 과도기적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탈출하기 위해서 아이엠프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활성화를 정책을 목표로 잡았고요.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전매자만 폐지하고 LTV도 완화해서 대출도 많이 받게끔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다시 또 19.3%, 38.5%가 전국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33.3%에 59.8% 59.8%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33.3%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때죠. 이때 뉴타운 사업도 이때 같이 진행했고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고 처음부터 신도시 개발을 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전과 비슷한 형태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억제책으로 갔다가 나중에 신도시가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신도시 개발을 하고 종부세 신설하고요.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그 다음에 투기 지역 LTV DTA 강화.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대로 이제 썼던 규제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24.2%에 33.6% 올랐고요.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죠. 44%에 57.8%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벙막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던 때라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시장 활성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을 해제하고요.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지정했던 투기 지역 해제하고 부동산 세제도 완화해주고 그러면서 집값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기신도시 발표됐던 내용들이 이벙막 대통령 때 입주했던 시기들이 한꺼번에 몰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신도시가 그때 몰렸던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1%에 15.9% 정도 올랐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조금 떨어졌던 시기가 이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가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규제 완화책으로 이제 실제로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TV DTI 완화하고 부채 관리하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도 지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대출도 많이 해주고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시점이 이때다. 그래서 집값은 8.7%에 9.9% 정도 그리고 7.8%에 10.3%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라든가 LTV DTI 강화 또는 공시가격 인상이라든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 인상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지정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대로 연결된 정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실제적으로 24.9%에 29.7%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은 54.4%가 거의 평균적으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떨어진 시점은 이제 한 번밖에 없죠. 김용삼 정부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88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꾸준하게 계속 집값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폭이 얼마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실제적으로 상승폭은 계속 유지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시점이었는가 보시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노퇴 대통령 때는 현재 규제책을 많이 썼던 때고요. 그 다음이 이제 김용삼, 김대중 때까지는 완화, 금융기기라든가 외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규제책을 다시 썼죠. 완화책 다음은 규제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완화책을 썼고 그 다음이 이번에 이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규제책을 썼던 시점에 현재 집값 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규제책이 실제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절대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방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책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써주느냐 규제와 공급을 어느 정도 공급량과 규제책을 적당하게 배분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일본대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역대 지금 현재 뭐 집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많은 규제책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규제책이 부동산 정책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셨고요. 정권의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적으로 재건축 초과의 환수 재건축 후분양제 초고층 재건축 불허 50층 미만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50층까지도 못 찍고 35층이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소용면적 의무비율 도입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재건축 규제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썼던 규제가 그대로 2003년도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완화책을 어느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초과의 부담금 부과를 유예를 시키고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폐지하고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또는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까지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단축하고 소용면적 임대주택 비 의무비율 사실상 폐지해서 임대 의무주택, 임대 비율이 좌가짓게 되면 일반 문양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점이고요. 용종률 법정 한도까지 상향 이때가 그랬던 때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재건축 연환도 30년으로 단축, 원래는 40년이었죠. 초과의 부담금 부과 추가 유예를 했고요. 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의무 확보 요건 중에 연면적 기준을 폐지라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건축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공급을 늘릴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줬다는 얘기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무현 정부 때 규제책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후분양자라든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그다음에 소형 면제 의무비를 도입 이런 것들이 같이 똑같이 실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재건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재개발과 달리 기존의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리머들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울 지역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그 비율 중에서 노후주택들 노후된 아파트들이 워낙 많은 지역부터 먼저 손을 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평균치가 보통 58.3%입니다. 서울 지역의 전 지역 중에서 58% 정도가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혀대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 중구, 성동구, 중구,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이게 현재 평균치를 상회하는 거고요. 보시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그 다음에 강남 49 일대다.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집값들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비율이 높으면서 노후화된 주택단지가 많은 지역들은 재건축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 주변에 있는 집값 상승률을 주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이런 노후된 아파트들이 재건축될 수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런 지역에 몰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지역들, 평균선을 하회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이 딱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급을 하는 시점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보통 분양을 시작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내일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 물량은 따로 있고요.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건축 물량, 허가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받아서 허가받은 물량이 그대로 입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따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입주 물량이 얼마가 되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중공, 입주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 입주 물량만 따졌을 때도 입주 물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정보적으로 집을 짓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건설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이 현재 도표만 보시더라도 2022년도 내년에 주택 인허가 전망만 보시더라도 올해보다도 실제적으로 늘어난 수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허가 물량이 앞으로 한 6년, 7년 정도 있다가 입주할 물량이라고 쳤을 때도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과거 분양 추이나 아니면 2020년에 주택 인허가 전망만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올해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2만 가구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전세 물량이 딸리면서 월세 수요가 또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하향되는, 상향되는 게 아니라 하향되고 있는 주택, 어떤 주거 안정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격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요. 수도권이라든가 오후의 광역시 기타 지방 보시더라도 매매가격 추이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90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불안정한 시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수익률과 부동산에 몰리는 수요들이 생각했을 때 수익률이 과연 얼마가 되는가 계산하게 되면 일반 금융상품과도 비교를 하겠죠. 보시게 되면 현재 주식,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이런 걸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2009년도부터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371%가 상승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대차가 65%고요. 정기예금이 45%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23% 거기에 현재 유명단지 앞으로 재건숙대, 악구정이라든가 올림픽, 선수천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25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상향되는 상품이 바로 부동산이지 않는가라고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4.8%가 부동산이다.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4.8%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공급책 없이 억제책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건의 시장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종부세뿐만 아니라 세금이 올려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시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현재 출구 전략을 생각했을 때는 뭐로 생각한다? 증여나 기타, 상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노란색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물건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보시게 되면 증여 비중만 보시더라도 양천구라든가 종로구, 동작, 용산 그 다음에 강동, 강남 4구 지금 현재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증여로 돌아가고 있다. 시장의 매물이 여태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화에는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도 갭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만들어졌죠.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어떤 소액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보시게 되면 금리라든가 수요라든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주택가격이 상향을 하고 또는 공급 세금부터 대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갭 투자나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 필요 없이 갭 투자가 가능하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주택자, 실수요자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자가수요가 증가가 되고 여기 자가수요가 증가가 돼서 실제 일주택자들이 실수요자 목적에서 자가수요가 증가가 되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월세보다 전세가 낮은 주거비용이라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이쪽으로 내 집을 사이기보다는 남의 집 사이를 더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전세 소요가 증가되고 전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몰려드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만들 건가가 가장 중요할 테고요. 공급량부터 시장 물건이 풀릴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만들어져서 현재 돌아가지 않던 부동산 시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자유경제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해봤고요. 계속해서 박영신 소장님이 준비한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지역은 첫 번째 서울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인데요. 지역의 시세는 5억 4천 5백만 원에서 6억 8천 5백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지역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초동에는 고급 주택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신축이면서 다세대 주택입니다. 물론 구조가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라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보석도로 지하사업부터 해서 아래쪽에 있는 서초동 R&C 단지라든가 신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되고 있는 강남대로 거기에 또 무지개 신동화 재건축 단지들 이제 신동화만 남았자 재건축이 그리고 또 강남역과 연결된 테헤란노 또 현재 장제터널까지 또 연장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테헤란노가 또 그만큼 더 길어진 거죠. 그 주변 상황이 굉장히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학군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중학교까지 중고등학교가 퍼진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학군들이 많이 이쪽 지역 학군 수요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이 주변에 꾸준하게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세비선부터 연결되는 예술화 전당까지 문화지구,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그 주변에 아트밸리 가로수길이라든가 특화된 상권들이 만들어지고 또 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 서초 법원단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더 행정적인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성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전체적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연결되면서 역세권 주변이 대부분 다 종상향부터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부터 문화특구까지 연결된 서로 서초 법조단지라든가 정보다부지 개발을 통해서 2023년도 중공이 예정된 금융이라든가 첨단산업 입주 거기에 나부터미널도 같이 개발되고 있죠. 롯데타운도 마찬가지고요. 롯데뿐만 아니라 코롱부지까지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우민 RNC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미 지정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에 롯데가 실제로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들어가서 롯데칠성과 코롱부지가 같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용종률 상향이라든가 2종, 3종 일반 주거적이 상업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주변이 업무단지 또 문화기능 복합개발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일반 평방미터 이상 되는 부지 개발 대상지를 보시더라도 서초구 서촌에 롯데칠성 부지와 남부터미널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고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호텔, 쇼핑몰, 영화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보화석도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반포화이십서 양자이시 구간이 좀 활성화되어 많이 될 지역입니다. 업무지역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주거상업시설부터 해서 연구개발시설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5억 4천 5백만 원부터 6억 8천 5백만 원까지고요. 임대금액은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까지. 투자금액은 8천 5백에서 1억 5백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임대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50 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대출받으시면 3억 5백에서 3억 8천 5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이면서 테라스와 또 앞마당까지 별도로 있는 호실도 있고요. 8학군 소요라든가 개발어제가 워낙 많은 입지가 좋은 시설성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까지 상당히 높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보실 필요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역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지경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력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분량 1.5름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 지역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남역과 신분화산 또 강남역 같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실제적으로 신분화산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역삼력부터 도보 3, 4분 거리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부터 해서 현대까지 같이 연결된 대기업 밀집된 지역이고요. 업무 단지와 활성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1.5름 수요가 오는 많은 지역이고요.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당연히 토지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과 역삼, 선능 삼성까지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는 금융, IT 또는 국제 업무까지 신사와 논의하는 의료 관광이라든가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계올 그다음에 양재 아래쪽 라인의 양재도곡부터 해서 수석까지 연결되는 현재 벨트별로 해서 만들어지는 현재 문화산업벨트부터 해서 벤처산업벨트까지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현재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는 현재 복합단지로 이미 개발이 끝났죠. 업무 숙박시설부터 해서 업무술까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원룸과 일점 오름 수요가 그만큼 증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도 복합개발지구 현재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GTX, A노선까지 같이 진행되면서 공연장 호텔 판미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현재 종합운동장부터 해서 탄천부터 한강정비관역까지 연결되죠. 지하구간 개발을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그 다음에 현재 SRT, KTX,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합환성장이 만들어지면서 당분일의 최대 개발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와 센터필드부터 해서 한 롯데치성 부지까지 같이 연결된 개발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실제적 상업지역들이 용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가격이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1,700만원부터 4억 6,300만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은 2억 6천만원부터 3억 8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은 5,700만원에서 8,300만원 정도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5에서 120에서 130만원 정도 월세가 나오고요. 대출금액은 2억 4천만원부터 3억 4천만원 활용하시면 투자금액은 5,700에서 1억 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테레노 직장인 밀집지역이면서 1, 2인 가구 많은 지역들, 특히 혼자 사는 인구들 많은 지역이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현재 노후생활 보장될 테고요. 토지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산동 지역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정책 변화의 최대 수혜물건 분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상담 진행합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 발빠른 정보들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사님과 어떤 정보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삼성동 오피스텔, 또 당산동 오피스텔 이렇게 두 군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지역 강남구 삼성동부터 알아볼게요. 자, 2호선 삼성역 역세권에 위치한 복층형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시세는 9억 7천 8백만 원에서 10억 2천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동 하면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죠. 실거주 아니면 투자가 어려운데 오피스텔이다 말씀드리고요. 우선 삼성동 하면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개발의 어떤 앞으로의 중점적인 개발이 가장 큰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면 이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삼성동, 대치동, 또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와 또 여기 잠실동까지 이쪽이 다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만 좀 스톱을 시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쪽은 왜 그러냐. 뭐 새로운 크나큰 업무 단지가 새롭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현재 이쪽에 보면 항상 아파트값 최고가 찍고 그러죠. 넘사벽이라고 아파트가 그만큼 가치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부동산 조금 멈추고자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모든 생활 인프라, 강남이 세계적으로 생활 인프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등급이 되어 있죠. 일단 뭐 백화점도 일단 원스톱으로 뭐든지 백화점 우리가 말하는 신세계, 현대, 롯데 이렇게 크나큰 백화점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 또 강남의 강남세브란스, 또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도 강남에 있죠. 그래서 그만큼 병세권이라고 우리가 큰 병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코엑스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엑스몰이 그래도 꽤 큰데 앞으로는 더 큰 그런 쪽이 더 들어온다. 생활 편의시설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도 일자리가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죠.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데 앞으로 롯데 칠성 음료 부지 개발, 또 정보사 부지 개발, 양지우면 개발 특구 지역, 또 이쪽에 보면 사당 환승센터 개발, 남부터미널 개발, 또 우리가 말하는 화물터미널에 물류센터가 또 들어오죠. 게다가 또 수서역색몬 개발, 강남권 대형 업무타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는 사실은 강남 이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가치는 향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발 호재를 보면 가장 큰 개발 호재입니다. 강남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몰까지 연계돼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문화공원, 잠실운동장까지 크나 크게 일자리가 앞으로 120만, 130만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이쪽으로 크게 이제 종상향돼서 업무 지구가 밀집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난다.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올라가죠. 롯데타워보다 15미터 높고요. 또 옆면적도 3배나 높고 이거 한 동만 건설되는 게 아니라 6개동으로 공연장, 여러 가지로 호텔 이렇게 6개동으로 건설이 되고요. 공연장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600석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오고요. 또 이제 위에 두 층은 전망대로 전면 유리로 서울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이 어떤 관광지 역할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우선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전면 다 지하로 지하 6층까지 건설이 됩니다.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의 연면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데 그것뿐 아니라 지하로 이쪽으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코엑스까지도 다 지하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지하의 면적은 더 넓다. 완전히 지하도시가 하나 탄생한다고 이쪽으로 교통이 또 이쪽으로 삼성역으로 밀집이 되죠. 이쪽에 지금 현재도 9호선 봉은사역이 있고 2호선 있죠. 삼성역이 있는데 앞으로 유일의 신사선 들어오죠. SRT란다 GTX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KTX 북부 연장선도 이쪽으로 닿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다. 약 100만 정도의 사용 이용객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위에는 중간 부분에 광장이 생깁니다. 서울 광장보다 2.5배 널찍하게 생기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쪽에서 행사라든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말하는 삼성역에서 테란노라고 그러죠. 이쪽에는 진짜 고층 빌딩들이 우뚝우뚝 솟아있어서 한낮에도 햇빛이 잘 안 드는 그럴 정도로 고층 빌딩이 많이 있고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테란노데 앞으로 삼성역에 이만큼 또 일자리가 또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100만 이상 120만 130만이 창출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양재동 하면 양재 여기 있는 데죠. 이쪽에 이제 AI 연구단지가 많이 쏙쏙 들어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또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최첨단 산업 로봇 산업의 어떤 이쪽으로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만큼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소역세권 개발도 이제 통합적으로 역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또 보면 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일자리는 더 늘어나죠. 게다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와도 있죠. 지하가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지하로 빠르게 교통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양쪽의 가림막이 철거되면서 이렇게 좌우로 강남구나 서초구 왔다 갔다 하기 좋죠. 그래서 이용하기 좋고 또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는 산책로 자연적인 산책로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가 강남에는 삼성, 양재, 수소 세 군데가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GTX의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다. 왜냐?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항상 우리가 기준을 두죠. 척도가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멀리서 오려면은 한 시간이 넘죠. 한 두 시간이 걸려요. 뭐 기다리고 뜨고 하면 한 두 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뭐 10분, 20분,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 강남에서 많이 소비를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강남은 더더욱 많은 사람, 이용객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위례 신사선 생기죠. KTX 의정부 연장선도 있고 또 위례 과천선도 있고 지금도 강남은 바득판처럼 한 블럭 한 블럭 하면 전철역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거의 역세권이다 하는데 앞으로 교통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다 좋은데 딱 하나 주택 가격이죠. 근데 오늘 오피스텔 가격이 조금 삼성동에 있는 거고 조금 13평에서 14평 정도 돼요. 그래서 13평에서 아유,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14평 정도 되기 때문에 9억 7천 8백만 원에서 10억 2천 100만 원이고요. 또 18층에 17층입니다. 아니 16층입니다. 굉장히 로얄층이죠. 그래서 전세를 좀 활용하시면 임대사업자 해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2억 8백만 원에서 2억 3천 100만 원 정도면 똘똘한 곳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월세 소득이 월등이 좀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한 5천만 원이면 23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데 한 300만 원 가까이 소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이 한 60%, 70%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3천 8백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면 이 똘똘한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복층이기 때문에 이용 공간이 또 더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지역 만나보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은 강남구 투자 전략을 보시면 삼성동은 더 이상 말할 그게 없죠. 테헤란노 연결되어 있죠. 비즈니스 벨트 업무가 굉장히 서울 전국에서 가장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 지역. 게다가 강남권 개발에다가 삼성동, 영동대로, GTX 등 가장 큰 개발 호재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개발 이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또 강남하면 바로 옆에 휘문고등학교도 있지만 우수학군, 직주, 군접 입지죠. 고소득, 직장인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라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함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룽구조 오피스텔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3억 2,2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중에서도 당산동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입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영등포 하면 여의도를 떼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여의도 업무단지 바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당산동이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당산 같은 경우는 골드라인이 9호선 있죠. 9호선 있죠. 또 이거 2호선. 둘 다 골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골드라인 크로스가 되는 당산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주 근접지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제 바로 옆에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또 빠르게는 목동 일자리. 이렇게 크나큰 일자리가 접근이 좋다. 게다가 이제 시민공원. 저는 당산역 가면 바로 한강.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강 공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 뭐 초중고 있죠. 또 관공서, 세무서, 구청, 경찰서, 관공서 잘 갖춰져 있고 뭐 타임스케어라든지 백화점, 백화점이라든지 뭐 청과시장, 마트, 또 한림대 성신병원도 있죠. 병원도 있고 전통시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뭐 강도 여기 한강 공원도 이용하지만 양재천도 가까이에 있어요. 양재천도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 인프라까지 같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등포 하면은 직주 근접지다. 지금 2호선하고 9호선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2호선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죠. 9호선 또 급행, 급행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로, 도심까지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요. 또 공덕 업무단지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여의도는 바로 옆에 있죠.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또 보면 상암 DMC라든가 마곡, 지벨리. 상암 같은 경우는 월드컵 대교가 있잖아요. 빠르게 다리만 건너면 금방 이동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도 급행 9호선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 근접지로 입지, 업무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영등포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세대, 일을 한참 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주변이 많이 있고 이동하기 좋고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왜 그런 쪽이 있냐 보면 도심, 3도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계속 도심 쪽으로 영등포, 강남 이렇게 3도심 지금 그쪽으로 많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주변이 정비가 되고 계속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영등포가 요즘 아주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재정비 촉구 지역도 있죠. 그래서 정비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등포가 예전에 그 오래된 낡은 주택들 자꾸 고층으로 깨끗한 그런 쪽으로 다시 정비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영등포 하면은 영등포역에서 내리면 이쪽에 쪽방촌 있죠. 한쪽으로 고가 밑에 있는데 굉장히 조금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하고 보기에 조금 영등포의 한 오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곳이 이렇게 쪽방촌이 판자촌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영구임대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렇게 깨끗이 정비가 된다. 그러면 영등포는 더 단정하게 정리가 돼서 더 가치는 더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등포에서 가장 이웃하고 있는 그 일자리의 섬이죠. 맨하탄 한국의 맨하탄 일자리가 이쪽에 많이 있고 이쪽은 주거지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다 바로 이웃한 영등포로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는 영등포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영등포의 그 오피스텔의 인기는 끊임이 없어요. 게다가 오늘은 소액투자에다가 투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교통이 자꾸자꾸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철도로 보면 신안선선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 연장해서 더 교통이 편리해지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GTX도 여의도죠. 여의도가 B노선이 있는데 바로 당산이니까 바로 한정거장 가면 환승을 해서 GTX도 편리하게 이용하고요. 또 신림선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호선하고 또 이렇게 다 연결이 연결이 되고 가지가지가 자꾸 뻗어서 교통은 더욱더욱 편해진다. 게다가 이번에 신원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빠르게 지하도로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정체 현상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매우 매우 더 좋아졌다. 게다가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여기 안양천 있죠. 안양천을 지하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천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하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로 이동하면 빠르게. 게다가 이제 서부간선도로 하고 월드컵 대교하고 연결이 이렇게 연계돼서 바로바로 이동. 바로 이쪽으로 상암 쪽이나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통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자꾸자꾸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딱 한 가지가 매매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지금 당산동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잘 안 써지죠. 투룸 오피스텔인데요. 여러분들이 원룸도 투자 금액이 요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면 3억 2,200에서 3억 4,700만 원인데 지금 전세가 주변 시세입니다. 3억 1,200에서 3억 3,700인데 지금 매매가가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가 오죽하겠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투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살기에 아주 알토랑 같이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이제 또 월세를 소득을 원하시는 분은 뭐 3,000만 원 보증금에 월 80만 원이나 90만 원 정도 소득을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이거 하나 가지고는 조금 그렇다 그러면 두세 개 하셔서 연금처럼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이 뭐 한 70% 정도 나오죠. 그래서 대출을 2억 2,5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면 6,500만 원에서 7,700만 원 가지고 우선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뭐 이자가 부담이 되시면 우선 뭐 대출을 활용하시면 나중에 그거는 또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형평성에 맞게 전세를 하시려면 전세를 하시고 뭐 월세, 반전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도심 중 한 곳인 영등포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지역인데요. 이번엔 투자 전략도 싶어 주시죠. 네, 영등포 당산동이 잘 물건이 잘 안 나오죠. 이 부동산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투룸이고 투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렇게 싸게 투자가 되는데 천만 원 갖고 투자하는데 방만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묻는데 아닙니다. 방 두 개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일자리, 젊은이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소액, 이런 투룸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일자리, 접근성, 그래서 2호선하고 9호선 당산력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이런 투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1, 2인 가구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영등포가 요즘 인기가 많이 있는 게 2030 서울플랜에서 3도심으로 들어가죠. 그중에 하나다. 그래서 강남이다, 영등포다, 또 중구 쪽이다. 이렇게 3도심으로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정비도 많이 되고 다시 깔끔해지죠. 영등포에 또 대양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도심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혜 보는 지역이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좋잖아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도 기대 심리가 있고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된다. 게다가 대형 개발, 대형 개발과 교통망이 더더욱 점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앞자리가 자꾸 자꾸 바뀌고 있죠. 그전에 앞자리가 얼마였는데 지금 또 하나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바로 나와서 자기 형평성에 맞게, 내 투자금에 맞게 가장 핫한 지역을 하시는 게 투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일될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주시면 또 상담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이버 TV,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에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